I've had a good friend. 나는 좋은 친구를 가져왔다. 여긴 전치사로 사용된 since네요. 4학년 이래로. Since we are now in our 50. 여기에서의 since는 또 because처럼 해석되는 since가 되겠네. 이 since는 뭐뭐 이래로로 해석이 됐죠.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50대, our 50,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50대라는 얘기에요. 우리의 50대에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50대이기 때문에 that'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. 그것은 주어, 동사, 주격보, 상당한 양의 시간이다.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다. 4학년 때부터 50대가 될 때까지 친구였으니까.